열심히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방 아니에요? 너 이거 웰세 안 냈잖아 자 자 이제 다음 곡 왜 앞에서 다 멋있는거 다 해버리고 나를 잘해 자자자 다음 곡 이 친구가 행콘 많은데 뭐 할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뭐 할까요? 여자 아이돌 노래 네? 유진스 디토 디토 다 한대요 와 그러면 홍대쿠 여기 어디에 이거 할까요? 아니면 후후후후 이거 할까요? 디토 하이뽀이요 하이뽀이요 우리 다 이렇게 이쁘게 나오는 사람 누구인가요? 이거 할까요? 오엠지 할까요? 오엠지 이거 하이뽀형 저도 해야되요 오엠지 오엠지 홍대쿠 여기 어디에 이거 갈까요? 네 거기 가자 가면 오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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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 유진스의 하이뽀이요 돌아가겠습니다! 이 시각분들 조금씩 앞으로 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가 뒤에 통행이 방해가 되면 구청에서 와서 혼내요 막 혼나거든요 앞으로 앞으로 아니 자 가자 가자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사투자 아빠가 아직도 떠올랐어 아빠가 아직 보고 왔어 아빠가 아직 보고 왔어 You know I'm gonna need to be the one I'm gonna need to be the one I'm not like if I just want Maybe I could be the one Baby You mean another night lady No cinema made here Yeah Take me up so 어쩌지 I just want you coming from right now I just wanna hear you Cause I Come on! I love you Love it Let's go Let's do it Let's go I love you I love you Take me to the sky You know I'm happy boy You know I'm happy boy I lov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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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huh It's hard to see Don't you want me to enjoy Yeah Don't you wanna play Don't you wanna call me Don't you wanna be the one Don't you wanna be the one If you don't like me If you don't like me You want me to be the one Baby Baby You mean another night lady 넌 씨는 매일매일이 예 재미없어 어쩌지 I just want you coming from right now I just wanna hear you 랩 Cause I hate you I hate you You're mine Can't make you life, boy I hate you I hate you I hate you I hate you Run it I hate you Send it, send it Let's go I hate you Let the fire like you're on I'm not a sky I know I'm happy, boy Come on I'm not a fire like you're on I'm not a sky I'm not a sky I know I'm happy, boy I'm not a sky I'm not a sky 자, 마무리 Okay Yeah I'm not a sky Oh,yi And I love you How about you I love you I'll be a light Now I'll be going to kick you I'll be coming down I love you Yeah My name is I'll give you another I'll let you I'll give 네 맞아요. 실력 꼼수 부리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댄스팀 렉트라고 하고요. 현재 유튜브에서 커버, 인스타에서도 유튜브 인스타에서 커버 촬영을 많이 하고 있고요. 버스팅이나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원래 인원이 좀 많은데 오늘은 2명이서 시간이 돼가지고 하고 있고요. 이 친구는 부리더, 부무주라고 합니다. 저는 이 팀에서 춤노예를 담당하고 있는 노예 출장이라고 합니다. 잠깐 너 송구해줄게. 이 친구가 솔직히 그 뭐냐? 이 친구가 수업도 하고 있어요. 혹시 이 친구한테 수업 배우실 거는? 네. 경량을 말씀드리자면 BTS 백댄서 왔고요. 슬랭파 원밀리언 메가쿠로 다녀왔고요. 또 뭐 했어? 나. 암튼 그랬어요. 여러 가지 활동 많이 하고 배틀로 참여하고 있고 여러 가지 프리스타일이나 이런 거 많이 활동하고 있으니까 힙합 댄서로 활동 중이니까 많이 찾아봐주세요. 이 친구는 노래 불러요. 이 친구 이제 랩해요. 랩해요. 네 그래가지고 스페이스 클라우드. 랩하는 댄서. 우리 언니 친구 얘. 사운드 클라우드 들어가가지고 이 친구 이제. 좀 받아주라 얘가 좀 동원을 못하는데. 와 미안해요. 미안해. 아니 나 팀하고 우선해. 이거 하세요. 와 와 지조리네요 우리가. 무상탕탕 아주 그냥. 비꼈어 비꼈어? 그래. 이렇게 한 명이 물 건너가고 저 혼자 하게 됐습니다. 자 바로 한 번 다음 뒤에 해볼텐데. 자 가위바위보 봅시다. 자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오케이 너무 돼. 계속 줘. 나 보자. 자 다음 거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 테니까. 조금만 이렇게 다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다음 거 BTS. 불타오르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타오르네. ㅋㅋㅋ ㄴㅇ ㄴㅇ 불타오르네. 좋네 환대할래요? 이리겠어 아무 닫지? 오늘의 제목 뭐야? 울트라 부네 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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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태워라 와우 와우 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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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태워라 와우 와우 버리러 다들 똑같이 저리러 새벽이 다 갈 때까지 사람들 우리 옆이네 마음은 더 보수 없길래 수조 수조 겨련한 사람인데 소원 네 맘대로 살아 내꺼야 내꺼야 날씨지 좀 말어 말어 자 여러분 다시 나 나 나 나 나 새 나 나 나 나 나 내 손을 들어 내 손을 질렀어 이 노래 제목 뭐라고 해? 부터 후우 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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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헤이 싹 다 부태워라 와 와 와 에어 에어 싹 다 부태워라 와 와 와 파이어만 잘 여기로 해 이런 걸 여기로 해 내 추억을 들고 고맙다 나 나 나 심각한 발가락으로 뛰어봐 오 오늘 저런 빛을 뻔 없다 와우 요 사다 부태워라 와 와 와 하 하 하 하 사다 부태워라 와 와 와 와 하 하 와 와 와 와 하 하 하 용서해줄게 맞사람 하 부태웠어? 어 부태웠어 근데 뒤로 가야 거기 있지 말고 하 들어가 신발빈 너 이제 엄마도 혼났다 다시 그거 자 이제 계속 다음 거 이어가 보도록 하겠는데 뭐 할 거야